영웅을 사내가시쥬 팀보 가쥬잉 소르자네스 오늘은 딜러가 필좀 받는거 같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사운드 사운드좀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나요 네네네 아 예 죄송해요 너무 시끄럽나봐요 아 에너지 밝은건 좋은데 제가 귀가 안좋아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네네네 그 혹시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미안할 필요없어요 근데 혹시 이 판 클린게임 맞죠? 아 클린게임 맞지 음 아 그러니까 핵쟁이요? 핵은 없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아 근데 야 나 메타 바뀌고나서 이 지금 첫판인데 어 핵심은 솔저 어 솔저 파라 메르시 디바 제니아타 아나 제니아타 아나는 뭐 루시우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긴 한데 저분은 루시우 원챔이라서 아 그래요? 아 근데 루시우 있으니까 되게 빠르다 뭔가 좀 편해 아 빠르게 빠르죠 어 기본이 너무 편해 이거 기본지 않네 와 근데 루시우 원챔으로 여기까지 올린게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지난번에는 루시우가 메타 할 수 있다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이면 엄청 많이 올리기 쉬웠겠죠 어 근데 루시우는 솔직히 친문을 많이 받는 성격의 스타일인데 아 맞아 근데 탱커하고 힐러는 거의 다 그렇죠 우리 제니아타님 부조화 브리핑 가능하시죠? 아 그렇긴 한데 제가 없어도 돼요? 굳이 브리핑 없어도 뭐 그냥 붙은거 보면 때려 패면 되니까 전면으로 갈까? 화이팅 전면? 지스타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밟아도 돼요 그게 들까요? 그게 들까요? 오른쪽으로 거점 거점 메이 있어요 메이 메이 벽 빠졌고 상대 제니아타 있어요 확인 아 이거 황교타 맞아주세요 아 이거 루시우니 너무 앞으로 가셨다 저페라 방벽 밟아 반벡 채웠어 루시우니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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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노리는거 조심하시고 왼쪽에 쏠져 있어요 지금 확인 오 우리 매크린 꾸우잠 밤벽 깨져잉 왜 우리 매크린이 힐 한데 상대 자리야 없어요 쏠져 오른쪽 위로 옮겼어요 아 나 밤벽 꾸고기 시작 메이필 아 나 죽겠다 이거 호그티 호그티 아 아나가 힐 너무 준다 오른쪽에 메이 갇혔거든요? 장벽 없어요 메이 힐 수 없다 갈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메이 잡아요 하나 둘 셋 흘려줘 오오오 그래 피했다 왼쪽 안아줘 왼쪽 솔져 다운 솔져 다운 솔져 다운 솔져 다운 태나 탔어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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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개피 나 물렀어 킥방송 맞아요 송킬 나이스 라인 혼자 다운 라인 저거 나중 있다 삼찬이 잡아 일단 거점에 쓰면 거 솔져가 진짜 좋아지긴 했구나 요번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냥? 저 자탄 있거든 가볼까요? 디바 나왔어요 디바 포그 빼고 디바 어 뭐야 없어졌어 나 이거 뒤로 빼 뒤로 빼 우리 솔져 없어 준비 솔져 없어 솔져 없어 깨짤 또 갖췄어 갈까? 일단 저희 솔져가 없겠네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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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봐 가봐 자탄 쓸게 그러면 상대 디바 있어요 디바 좋아 어? 아 존댔다 상대 목표 윈터 솔져 상대 목표 윈터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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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대 솔져 뒤로 빼 뒤로 빼 디바 로그 깼어요 오케이 디바 로그 깼다 아이고 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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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티를 안쓰니까 어? 뭐야? 자살했어 자살했어 아 일부러 로봇 아 로봇 채우려고 메이가 가둘텐데 메이가 가둘거에요 저희 팀 자리야 없어요 지금 기다려야돼요 데미 2개타가 큰일 나요 상대 라인 망치 빠지고 솔 빠졌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가 가졌어 가졌어 메이 스킬 없어요 메이 스킬 없어요 메이 다운 오케이 살짝 화자 살짝 화자 나다다다 1 솔져 다운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지프 쪽에 안와도 자주 살아 디바 왼쪽 라인 다살 디바 왼쪽 방 태아타 2층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저 위에 있는 솔져 견제를 해야돼 지금 일단 왼쪽 위에서 잡아줘 왼쪽 위에서 잡아줘 일단 메이 다운 오른쪽 위에서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에 제냐타 제냐타 내려온다 제냐타 다운 일단 아나 다운 상대 힐러 없어요 상대 힐러 없어요 디바 포커싱 메이 메이 일단 디바부터 디바부터 잡아줘 메이 메이 꺼냈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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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있다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나이스 근데 이게 상대방이 루시오가 없어서 편하게 기른 거 같아 아 이판 자리야 너무 잘 된다 이판 어 뭔가 루시오 아나에도 뭔가 좀 안 떨리는데 뭔가 어 안 떨려요 근데 저분이 루시오 원칭이라도 저희가 아나는 세웡 네 힐이 잘 들어와 아나 세웡이 좀 그래 이거 아나 한번 하실래요? 수빗? 아 근데 우리 진짜 모스트픽 나이스다 아니다 아니다 루시오 제냐타세요 루시오 제냐타세요 루시오 제냐타세요 아나 없었대요 우리 팀 서브힐러 메인힐러가 모스트야 다 아 둘 다 오우 개무치하네요 와 대단한데 이거 문도 좋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모스트있러 거의 모스트 꺼낸 것 같은데 제 팀이 빼고 나도 모스트인데 이거 아 자꾸 수분이 닮았다고 하는데 나 원래 말투가 이래 이런걸 어떻게 해 굉장히 비슷하시네 아 그래요? 제 친구도 저런 애 한명인데 약간 말투가 약간 아 그렇습니까 약간 이런 방송하시는 눈쟁이님이에요? 음.. 예 뭐 방송하죠 어디서 하시더라? 음.. 저는 유튜브 둘째합니다 원래 아프리카 하셨죠? 청소 입장이 어 예 아프리카 유튜브 했었죠 어 나는 아프리카만 아는데 목소리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장비가 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바뀔 거예요 약간 옛날에 유쾌하신 분이었는데 뭔가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어 하하하하 그래요? 아 옛날에 지금이나 뭐 어 이거 진해타 황금모.. 아하하하 황금 구슬이다 황금념주 황금념주 음 황금목도리 저희 잘 밀었으니까 군대분하고 잘리는 건 좀 기임한게 어 황금목도리 오케이 오케이 이거 거점에 내려갈 때 내가 내려가면 다 내려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니어타도 내려가야 되지 않나? 안 내려가도 되지 않나? 제니어타도 내려가야 되지 않나? 제니어타도 내려가야 되지 않나? 확인 와 왜 이렇게 잘 쏘냐? 밑으로 내려온다 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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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손보라 피 손보라 밑에 있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메이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케이 확인 메이 오른쪽 오른쪽 위쪽으로 메이 스킬 없어요 메이 스킬 없고 살짝 빠져 살짝 빠져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와요 오케이 상대 손보라라서 우리가 대치만 하는 2개예요 어차피 힐킷 뭐 거점 거점 손보라 오케이 내가 내려갈까요? 제가 내려갈게요 어 딜러 2명이 내놨다 반벽 깨져 반벽 깨져 아 나 저 뒤에 있어 일단 저 250 힐킷은 뺏겼어요 손보라한테 저거 먹으러 가지 마세요 저거 먹으러 가지 마세요 저 250 힐킷 뺏겼어요 나 잔다 애들 오려고 한다 딜리지마 딜리지마 손보라 스킬 빠졌고 확인 내려갈까요? 나 왼쪽에서 애들 압박 좀 할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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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잠깐 메이지 자해 빠졌어 야 너무 아파 솔져 너무 아파 자리 알려줘 자리 알려줘 초라열드 초라열드 거점으로 와 어이 솔져 우리 자살은 안들어? 내 위치 어떻게 알지? 우리 매크리 지켜줘 매크리 아 아 큰 이펜 아 씨낭 아직 못백전이야 저거 1분이라서 거의 못먹는다 본데 한 번 패킹을 봤으면 뭐야 근데 우리 왜 다 자살하고 있었어? 아니 루슈님 낙사 아니야? 낙사 아니야? 이거 비트 썼으면 해볼만 했는데 아 아깝다 아이야 괜찮아 근데 비해서 바꿀 수 있어 근데 저 손보라를 거절할 사람이 딱 없다는게 좀 그래 우리 메이 누구 꺼냈어? 근데 메이 써야되지 않았냐? 써야되요 써야되요 메이 제가 바꿔도 되고요 일단은 일단은 아 공메이 써가지고 어 손보라 뒤에 손보라 뒤에 티에팩 해킹 요번에 라인공 있거든요 응 그 25짜리 아 75짜리 어 메이 공 손보라 공 아 스킬 못써 스킬 못써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방치 다 죽겠네 손보라 너무 프리비야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막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 한 칸 아 뭐 줬다 아 한 칸 줬네 아깝네 아 내가 똥싼 거 내가 치웠다 손보라 해킹 6초요 제가 메이로 바꿀게요 예 손보라 견지하려면 겐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윈스턴이야 겐지 윈스턴이야 겐지 윈스턴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라인을 빼기는 좀 그렇고 라인 패기는 그렇죠 일단 이대로 가죠 3팩 날까? 초월은 나와요 어 250 해킹 당한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아 오케이 어 웨이 자살? 아 웨이 떨어지다가 너무 올라다가 자살 이 자식들 오른쪽 오른쪽 손보라 손보라 혼자 이 자살 손보라 위 시벤한 게 빠졌어요 네 오른쪽 손보라 아이스 콜 아 손보라 죽는 거 되게 좀 이상하게 소리가 이 안풀고 죽는 것 같아 라인님 반벽 잠깐 풀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반벽 주면 내가 알아서 풀게 오케이 그 정도 센스되니까 메인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확인 메인 메인 시프트 빠졌고 확인 메인 온다 솔져 다운 나이스 눈쟁이 왜 이렇게 잘라주면 라인 내려왔다 망치 가니까 라인 컷 나이스 컷 손보라 손보라 어 메인 갖췄어 아 내가 갖췄어 아 괜찮아 괜찮아 뒤에 뒤에 걷 좀 뒤에 상대 메인 원챔이에요 조심하세요 예잉 손보라 위치맨 한개 빠졌어요 계세요? 손보라 어디갔어 얘 뒤에 뒤에 오른쪽 뒤에 오케이 확인 상대 EMP 있나 의신 썼다 의신 여기 있다 손보라 여기 있다 가령님 거기 혼자야 아 뺄게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사룡 사룡 우리 메인 공사는데 에잇살 안왔어요 손보라살 목표 꿀사랑 메인 맞췄 꿀사랑 메인 맞췄 하긴 나이스 나 메인 볼게요 메인 다운 손보라 어디갔어 여러분 너무 잘 맞는데요 이거 손보라 데나타 손보라 어디갔어 저희 이거 궁 유슈우랑 데나타랑 지금 말 맞춰야되요 네 방금 해킹 빠졌으니까 그 뭐 히트 먼저 쓰세요 요맨 접수했어 일단은 요번에 자리아이 먼저 박으세요 오케이 자리아 먼저 박으세요 메인 250 힐킷 있는 쪽에 있어요 확인 힐킷 저 오른쪽 250짜리 순보라한테 해킹 당한 것 같아요 예 해킹 당했어요 여기 있네 손보라 알아서 해킹상자 빠졌어요 확인 메이 250 힐킷 있는데 있어요 메이 란더 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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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확인 아 나 나 죽었다 이거 손보라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치 손보라 라인뽕 라인뽕 나 어디가 나 어디가 나이스 손보라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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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라 타요 아이스 아이스 맞았어 이번엔 라인공으로 막을게요 와 잘한다 우리 지 쟤네들 지금쯤 메이한테 정치질하거나 아니면 자리에 없다고 찡찡 될 것 같은데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편해요 반영의 무법자가 준비 된다 이거 손보라 지금 하는게 없어 손보라가 손보라 좀 짜증나긴 하는데 지금 제냐타를 딸려고 전화 발버둥 치는데 오른쪽에 있다 손브라 윈슨 풀려고 한다 맞아 진짜 조합을 엉망으로 하고 있긴 해 아 근데 루시우 손브라 다운 윈슨 나이스 컷 아 윈슨이 아깝다 우리 메이가 100배는 도달한다 나이스 아니 우리 루시우 요즘 메타에 루시우 지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상관없죠 필수는 아닌데 상관없어요 근데 상대가 손브라가 없으면 끊기 쉬울 것 같은데 응 왜냐면 손브라를 쓰면은 요즘 비틀을 그냥 상승시키잖아요 아예 없어가지고 디바 나왔다 디바 라인 빼고 디바 윈스턴 왼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이거 제 입장에선 개이득이거든요 근데 자리안님 입장에서 거점 거점 손브라 어 나이킹 나겠어 나도 일단 메인 일단은 손브라 다운 설정우 설정우 아이스 수월탑자 수월탑자 위에 원싱 거점 뒤에 원숭이 있어 오른쪽 뒤에 거점 뒤에 원숭이 있다는데 오른쪽 뒤에 원숭이 아 여러분 저 지금 밥값 하고 있거든요 뭐야 아나도 있는데 원숭이 뒤였어 원숭이 뒤였어 아나 보고 있어요 나 루시우야 하나 보고 아자 원숭이 251킬인데 오른쪽 어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나이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쉽게 이겼네 아 소 이지 어 뭐야 한 거 없는데 어디서 나왔지 마지막인데 어 여기서 솔저 궁 쓴 거 높여가지고 어 이게 채프림 없네 궁 쓴 거 궁 쓴 거 시시 걸면 점수 높게 쳐서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메모 눈ό amorphosis